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을 때 명언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에 관한 명언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명언들은 사랑, 애정, 관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다. 아니,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다. 에리이 프로 사랑과 관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 감정, 그리고 존재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 명언은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겉모습을 넘어서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깊은 연결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용서, 부드러운 눈빛, 서로에게 주는 자주적인 선물이다. 피터 어스킨 이 명언은 관심과 사랑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부드러움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레오, 부스카글리아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중시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우주 전체를 사랑한다. 파블로 네로다 이 명언은 사랑이 개인을 넘어서 확장되어 우리의 세계관과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명언들은 사랑과 관심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인간의 깊은 정서적 연결과 성장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저희 채널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피드백이 저희 채널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있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과 성취로 가득 차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